축하했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잠깐만요, 여러분. 잘생겼다! 그럼 공연을 천천히 해도 되겠네요. 사랑에 있는 가방에서 라는 곡으로 한 곡을 불려주셨습니다. 근데 엄청 제가 부탁드린 대로 노래를 잘 불러주셔가지고 근데 저기 사랑이라 욕심이 더 생겨요. 다음 곡을 더 크게 부를 수 있을까요? 얼리는 친구들도 다 한번 볼까요? 왜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? 왜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? 안아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곡은 안아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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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